가을철 평양시 어린이 바둑경기가 평양시 바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100여 명의 유치원 어린이들과 소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정확한 수일기와 집중력, 인내력을 발휘해서 평시에 리언만 바둑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준 경연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높여주고 바둑선수 후비들을 육성하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이번 바둑경기 단체전에서는 중구역 교구 유치원이 개인전 소학교 부류에서는 대동강구역 청유소학교의 소룡학생과 모란봉구역 민웅소학교의 리단주 학생이 유치원 부류에서는 중구역 대동문 유치원의 리윤길 어린이와 중구역 교구 유치원의 한정양 어린이가 일동을 했습니다. 이 Sprinkle는 if소에서 조사고 가있는 집중력은 발휘해 lava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 perpend닷을 잃었나요. Tobias É. 이 번역은